취약계층 무료급식과 노숙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유쾌한 공동체가 오늘 경기도 의왕시 예전교회에서 낮은 곳으로부터 성탄축제를 열었습니다. 의왕시 기독교연합회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성탄축제에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노숙인 등이 초청돼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. 성탄 예배 후 진행된 문화공연 시간에는 하일 중창단과 안양 국악예술단, CCM 가수 주민정 씨 등이 출연해 지역 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